ㄹㄹㄹㄹㄹㄹ 헐... 웬일이래? 자기같이 무뚝뚝한 사람이 이런 분위기 있는 데를 다 데려오고 음... 그건 좀 아니지 않나? 어? 어? 왜 그래? 내가 뭐 말칠수라도... 아니 뭐... 내가 신경 쓰인다는 건 아니고 방금 그 발언은 무뚝뚝한 사람들을 살짝 무시...? 하는 듯한 발언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아... 그런가? 미안...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? 하긴 뭐 사람마다 성격은 다 틀린 거니까... 음... 방금 그 발언은 좀... 어? 또 왜?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가 맞는 표현 아니겠나? 다르다는 같지 않다 틀리다는 옳지 않다라는 뜻인데 틀린 성격이란 말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신뢰될 수 있는 말이라 보는데... 흐흐흐흐 알았으니까 진지 그만 빨고 진지나 잡쑤셔 그러다 진짜 개처맞는 수가 있어 자기... 음... 왜? 왜? 또 뭐? 요즘같이 동물학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세상에서 개처맞는다는 표현은 좀... 강하지? 비하적인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... 아니 그건 또 뭔 개소리야!!! 음... 또 개... 야이씨 그럼 니도 아까 영화 보기 전에 말이 맞는다 어쩌고 하면서 개... 드립쳤잖아!!! 그건 말 비하적인 발언 아냐!!! 무슨 소리지? 말은 원래 채찍을 맞으면서 달리는 동물이다만 방금 네 발언은 승마 선수들은 모두 동물학대범이란 비하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는... 야아아아아아아아!!!